신관 사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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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삽작이 너덜너덜한 초가집이었습니다. 잠자리야 오죽하겠소만 먹을 것인지 원숭이인지는 남아둘거요. 먹을 것인지 원숭이인지. 왜 그렇소? 집에 무슨 병사라도 낳소. 아,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제산지 원숭이인지를 지낸다오. 우리 아버지인지 원숭인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만하면 먹을 거야 많지 않겠소. 이쯤 되니 원님도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. 자기 아버지 덜어 아버지인지 원숭이인지 하고 욕을 해대는 놈한테 더 뭘 말하겠습니다. 아하, 저놈은 본래 말버릇이 저렇게 고약한 놈이로구나. 일부러 나를 두고 욕을 한 건 아니로구나. 그렇다면 공연이 긁어 부스럭 만들 일이 뭐 있겠나. 못 들은 척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. 이렇게 생각하고 슬그머니 가버렸습니다. 그래서 머슴은 화를 면하고 잘 살았습니다. 그러나 저러나 벼스라치 행차에 애매한 백성들 욕보는 건 참 못된 일인데 요새도 혹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있다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. 구독은 공짜입니다. 공짜입니다. 감사합니다.